준비 시작! 아 머리 아파. 후우 보니까 너무 재밌다. 비키야! 백설아 왔어? 요 왔어 비키. 어 텔러도 왔어? 뭐하고 있었어? 나 봐봐. 오 재밌겠다. 여러 개 있으니까 너네도 해봐. 아 나 재밌는 게임 생각났다. 재밌는 게임? 어떤 게임? 자 지금부터 엄청 재밌는 미션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뭔지 모르지만 박수. 박수 좋지요. 이번 미션 서바이벌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션 지점에 달려가서 후우 불기 게임을 5초 이상 불고 두 번째 미션 지점으로 달려간 뒤 엄지척 모양 틀에 눈꽃 슬라임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두더지 게임에서 1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오 재밌겠다. 텔러 이해했어? 음 오케이 이해한 것 같아. 그럼 두 선수 게임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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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오 떨린다. 나도 떨리지만 이길꺼야. 오 나도 지지 않겠다. 자 준비 시작! 5초 먼저 보는 사람이 이 두 번째 미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스텔라 5, 4, 3, 2, 1, 땡! 예스! 스텔라 통과 다음 미션 고! 스텔라 5, 4, 3, 2, 1, 땡! 스텔라 통과 다음 미션 고! 엄지척 모양을 만들어서 빼면 성공! 오케이, 엄지척에 넣어서 모양 만들어. 진짜 이 모양 됐으면 좋겠다. 우와, 진짜 재밌어. 어, 느낌 좋아. 오, 넣어서 모양 만들면 되는 거지? 어, 맞아. 엄지척 모양 만들어서 빼면 성공! 알겠어. 오, 느낌 진짜 좋아. 어, 반대편도 해줍니다.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구멍잘 거미조리야 아!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넣어야지 합체 와우 잘 된다 어 뭐야 잘 안되잖아 슬라임이었어 아 다시 어 슬라임이라 잘 안 되네 점토면 될 텐데 오 오 오 오 이거는 잘 돼야 돼. 그래도 느낌 좋다. 나 거의 다 됐어, 이거 봐. 엄지척 성공했어. 오, 스텔라 통과! 다음 미션 고! 반대편! 오, 과연 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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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엄지척! 됐지요. 우와, 나도 다 했어, 다 했어. 오, 사라도 통과! 다음 미션 고! 다음 미션? 두더지 게임 되지? 오, 두더지 게임기! 1탄 깨기! 1탄은 쉽지. 시작! 오케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오, 나 좀 잘한다. 오, 간다! 오, 간다! 오! 오! 오, 성공! 백선아 승! 와, 이겼다! 좋지요! 오, 나 끝났는데. 와, 정말 간발에 참어줬다. 와, 진짜 아쉽다. 아, 재밌어. 아쉽다. 그래도 재밌었어. 와, 이렇게 오랜만에 재밌게 놀아본다. 맞아. 같이 뛰면서 놀면 재밌는데. 오키님도 집에서 해보세요. 재밌어요. 오늘 저희가 한 미션 게임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가아, 한 게임중 어떤 미션이 가장 재밌었나요? 난 후우 보는게 제일 재밌었어. 두더지 게임 제일 재밌어. 나는 슬라임 모양 만들기. 오키님들은 어떤게 제일 재밌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야 진짜 노면 숫자 눈으로 만들게 하자 아 진짜 d 공짜 논으로 만들 거지 그래 진짜 나가서 하자 눈사람도 크게 만들고 약속 꼭 지켜라 맞아 너의 약속 지켜야 돼 야 내가 언제 약속 안 지킨 적 있냐 우리 오키님들이 좋아하면 다 해주지 이 영상에 좋아요 5000개가 넘으면 눈사람 크게 만드는거 눈올때 해주게 하지요 오 좋지요 좋아한다고 많이 표현해 줘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임 하자 자 오늘도 신나게 뭐라고 했지 하하하하 장난감 미션 게임하기 대성공 오 랜드박스 너무 그림 잘 그려 와 랜드박스 이렇게 재밌는게 많이 들어갔어요 와 너무 채널하트와 똑같이 그렸다 그 다음에 스키시 느낌좋아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인형속에 또 인형속에 또 인형속에 작은 인형 완전 작은 인형바지 와 그 다음에 파빈 오오오 느낌좋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비키님 저 하소에요 하소오키님 반갑습니다 고양이 동영상을 내려봤더니 오마이비키님의 영상 있더라구요 그때부터 푹 빠지게 되었어요 헉 세상에 와 랜드박스 펜하트 너무 잘 그려요 와 진짜 그룹입니다 우리 스킷이랑 그리고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림 진짜 잘 그려 박세인 언니꺼 와 박세인 언니말 오 뱅키가 제일 싫어 오 뱅키 언니꺼 오 마이 뱅키 오 뱅키 키키키키키 와 유 왓쌉 유 왓쌉 비키 스텔라 박설아 비키야 안녕 비키 뱅서라 스텔라 언니들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3개월 동안 본 언니의 찐팬이에요 와 찐팬 반가워요 네 동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알렸어요 그랬더니 다 재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저도 친한 친구 백토가 두 명 있어요 1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천지도식입니다 물어보기 남반장은 왜 언니를 오바퀴라고 얘기해요? 오바퀴라고 걔가 자꾸 놀려요 진짜 그래서 제가 남벤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박세인 언니는 맨날 짜증 부려요? 걔는 항상 오빠가 많이 났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왜 양갈래 언니는 꾹꾹을 해요? 꾹! 이게 자기 유행어라고 밀고 있나봐요 와 가족들이랑 여기 나오는 캐릭터 다 그려줬네 진짜 대단하다 그림 진짜 잘 그려요 방희엘 오키님 우리 팬아트랑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우리 팬아트랑 편지 너무 좋아요 그냥 유튜브에 참여해주세요 우리 팬아트랑 편지 너무 많이 우리 팬아트랑 편지 너무 잘하는거에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